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믿음의 계승자 이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란 그런 이름의 뜻, 의미는 웃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도에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웃음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그런 자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룡으로 난,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성룡으로 난 자가 있는데 이스마일은 육으로 난 자지만 이삭은 성룡으로 난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육으로 난 자와 성룡으로 난 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성룡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이삭이 약속을 따라서 낳고 성룡으로 나와서 유업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물과 성룡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을 축복을 우리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 물과 성룡으로 거듭난 자가 오늘날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종류가 있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표면적 유대인이고 우리가 믿는 자 이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갈라데아스에 보면 자손인 줄 알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물론 육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진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랴 땅에 있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였다 그때 이삭이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삼일계를 가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잡아서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죽기까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에 자신을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나의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재단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재단에 자기를 드리는 이런 헌신의 시간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데 이삭은 이 첫 번째 자격원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또 결혼을 어떻게 돼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너희를 매지 말라 어찌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재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갑부였기 때문에 그 가난 지방에 유력한 그런 사람들 심지어 족장이나 이런 왕들의 자녀들하고도 결혼할 수가 있는 이런 혼인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재력이 많은 사람, 미모를 보고 며느리를 선택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위해서 첫 번째 결혼의 그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바로 그 이삭과의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믿음을 이어갈 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란 땅으로 사람을 종을 보내서 거기서 믿는 자를 택하여 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먼저 중요한 것이 저 사람이 직장이 어디 돼? 학교 어디 나왔대? 어떤 재력이 얼마나 있대? 이런 거 따지고 외모가 어떤 거 이거보다도 먼저 믿는 사람인가? 이거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시집가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 예수님 믿게 하면 되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야만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간적인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믿는 자 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삭이 하나님 태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쌍둥이로 주셨다겠죠 에서와 야곤 그런데 이제 이 굉장히 지난 시간에 중요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그 당시 자녀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그 족장 시대에 족장이 되고 거기에서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종족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몫을 두 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두 배? 그러면 재산을 두 배 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거를 두 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간발의 차이로 쌍도원으로 태어났을 때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어떤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고 경월이 여기고 그 가치를 몰라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이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다 했죠 야곱은 어떻게 이 장자권의 가치를 알아서 늘 사모하고 그리고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 장자권을 사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란 오늘날 이 장자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장자의 총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은 믿는 자면 다 남녀를 불문하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장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그걸 다시 되찾으려고 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했지만 다시 빼앗긴 장자권을 되찾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육신의 만족, 순간의 즐거움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어리석은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실현과 연단의 과정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보통 예전에 순복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 좀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삼박자 축복이 뭐냐 이래서 비난이 많으니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고 나중에 이제 종기 목사님이 바꾸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게 이제 삼중축복 삼박자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영혼도 있고 우리 삶에 범사가 있고 또 육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잘 됐는데 범사나 육신이 병들었으면 어때요? 굉장히 행복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다 질병으로부터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사역이 구속사역은 전인적인 구속사역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만이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이런 악한 원수마귀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복음주의라고 그러네요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많이 이제 뭐를 하냐 그러면 이런 교회에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 안 받고 구원 받는다 영혼 구원만 강조를 해요 그러면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범사에도 가난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해서 범사에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깨닫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은 이 구속의 사역은 전인적인 그런 사역이구나 그런데 나는 너무나 모르고 오직 영혼 구원 이거에만 물론 영혼이 가장 중요하죠 그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또 강건하고 여러분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데 올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삼종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아무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이런데 여러분 그렇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믿음의 연단과 그 믿음의 실현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실현과 연단의 과정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그릇, 인경의 그릇, 그런 실력의 그릇 이런 그릇을 만들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실현과 연단이 없이 축복을 받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거나 잘못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보면 다 믿음의 이런 실현과 연단의 과정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삭도 그러죠? 야곱도 그럽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다이도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없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있는데 그거는 진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연단이 없이 그냥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탄하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사울왕도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오래가지 못해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왜? 연단을 받아서 그릇이 됐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예수 믿고 나서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또 나에게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떤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오지? 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이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런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뭐가 왔어요?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이삭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였어요? 그에게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셨어요 자 어떤 것이었으면 창세기 2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불레세대왕 아비멜레게 이르렀더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때 여러분 전에 흉년이 들었죠? 근데 또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디로? 가난다 거기다 그랄로 가서 불레세대왕 아비멜레게 이르렀다 여러분 이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제일 민감한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굉장히 이건 뭐 사업에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건데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가장 민감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은 그 믿음을 실현하고 연단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실험하지 않아요 연단하지 않아요 다른 문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현과 연단을 주세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실현과 연단의 과정이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2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뭐냐면 세상이에요 소돔과 우리가 고모라 했죠? 이 소돔과 고모라도 영적으로 하면 세상인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다?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의 연단과 시련이 오면 세상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거를 견뎌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제 이삭이 아직도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고 바로왕한테 뺏겼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에이구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그게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아니면 여러분이 막 세상으로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여러분 다시 어려움을 겪게 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애굽으로 가려는데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머무르라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나면 세상으로 가지 마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으로 가지 마 교회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26장 2절로 사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이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려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머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네 자손으로 말려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뭐예요 네가 시련이 왔는데 이거 시련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버리면 안 돼 여기 힘들어도 이거를 참고 견디고 이거를 극복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시련이 올 때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아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신앙으로 극복해 가면은 여러분이 놀라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고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주신 것 같은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이 그냥 뭐를 받기로 오네요 다 축복을 받기로 오네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아니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셉이잖아요 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아내 요셉도 좋은 사람 또 뭐 이게 다 보니까 요셉은 이름이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마리아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도 좋은 사람이고 근데 제가 요셉이를 좋아해가지고 내 이름을 요셉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돼요 받은 축복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나는 어떤 생각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 말세니까 이제 이거 이사 가고 나면 야구하고 야구하고 요셉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종살이 하고 죄수가 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어 능력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을 저축해서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나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내가 만약에 시대 아니면 영적인 기근이 올 때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주님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 때문에 사람들이 비틀거린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요셉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요셉같이 쓰임받기를 원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요셉같이 되려면 팔려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 당하고 어디도 가야 돼요 감옥에도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았죠 팔려가는 거 감옥에 가는 거 생각 안 하고 이 요셉이 누린 축복 한 일 이런 것만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가 다 그러지 말아요 다윗과 같은 그런 우리는 축복을 원해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연달을 받았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안 돼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야곱의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이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이 이삭인데 너에게 있는 이삭을 내 재단에 바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백세어든 이삭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을 주님의 재단에 올려놓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그럼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냐고 그런 건 없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 나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요셉은 이제 아니 이삭은 하나님께 말씀했을 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2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내가 너에게 거주하는 지시하는 곳에 머물면 그랬더니 애국으로 가려다 어떻게 돼요 애국으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 문제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때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나이가 먹었지만 이쁘게 생겨가지고 애국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여보 당신 말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동생이라고 해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전자전인가 여기도 보면 그러죠 자기 리부가가 이쁘게 생겼던지 누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동생이라고 해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할 테니까 그랬어요 자 2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부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부가로 말면 자기를 죽일까 해요 이게 보면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제 자기 그 아내인 리부가를 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뭐예요 리부가로 말면 자기를 죽일까 하는 리부가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자기를 죽이고 그 리부가를 뺏어갈까 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워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막 두려워해 예수님이 아니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랬잖아요 왜 두려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극구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거짓말 하겠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상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다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상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백배나 얻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백배가 나오는데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또 13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창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성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 이삭이 얼마나 백배의 농사를 그리고 창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14절 다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새 사람들이 시기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암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 나가지고 난리 막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런데 여기 보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냐 14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레기 이사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레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며 그 우물 이름을 애쓰기라 했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콕 뭐가 있냐면 세상에서도 그러지만 뭐가 있어요 희귀 희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삭이 백배의 농사를 짓고 창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레새 사람들이 와서 떠나라고 우물 파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것을 빼앗고 또 흙으로 갖다 메꾸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또 그거 가서 뺏고 또 메꾸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소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는데 농사를 짓고 이런 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물은 바로 축복의 근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을 갖다 다 메꾸었다는 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이런 해방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이렇게 불레새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이런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뛰어넘고 극복해야 돼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은 더 큰 축복을 못 받아요 반드시 이런 시험 이런 시기 질투 해방 이런 게 있어요 다 보면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보세요 콜렛을 쓰러뜨리고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영웅 대접을 받죠 그때부터 누가 저기 사우랑이 시계 하잖아요 사우랑이 시계 뭐 이게 보면 정치인들도 보면 좀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좀 잘나가고 국민의 뭐 하면요 그 사람을 막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굉장히 막 깎아내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조선시대도 계속 그런 게 있었고 막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정치인들 어때요? 정치판이 아주 좀 우리가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지저분해 더러워요 막 사람을 제대로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막 어떻게 한지 깎아내리려고 흠을 찾아가지고 그런 경우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은 마이가 여러분 그냥 두질 않아요 별별 짓을 다 해 근데 시계하고 회방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아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회방하고 시험한 것을 같이 맞짱을 뜨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양보하고 온유와 그것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막 희귀하고 저놈이 나를 이랬어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을 품고 같이 막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게 지는 거예요 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이 이삭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시계절투 해방이 와도 계속 이런 일을 와도 막 신랑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걸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걸 양보함으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아니 파놓고 여기서 뭐 하려니까 뺏고 또 파놓으면은 또 뺏고 하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중에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넓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시련을 극복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 창세 26장 22절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요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요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야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순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요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25절까지 이제 여기 보면 시련을 극복한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시련을 극복한 후에 더 큰 축복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뭐를 쌓아요? 재단을 쌓았어요 이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애베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애베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애베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애베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애베를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비결이 뭐냐 장세기 우리 방송실 26장 6절 말씀을 좀 찾아줘요 이제 좀 이따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의 첫째 이삭이 축복받은 비결은 이 애국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머무르라 그랬죠 첫째 뭐였어요?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돼요? 순종한 거죠 순종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도 그러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냐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생과 그리고 가축과 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득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고 갈 뻔할지면 순종했더니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이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의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찔려면 고기가 잡혔잖아요 다 순종할 때 보면 이삭도 뭡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 그래서 머물렀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백배 지난번에 말씀드려요 쌀 한 감아 나오는데 백 감아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어때요 기적이죠 기적 그러잖아요 매출이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 한 달 매출이 1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매출이 100억이 됐다는 거예요 1년 매출이 예를 들어서 2억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억이었는데 이거 1년 매출이 20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백배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해야 되면 백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축복의 비결이 뭐냐 두 번째는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물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더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우물을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 팠던 불레새 사람들이 메꾸는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것이 놀라운 번성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의 비결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믿음의 열조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어떤 것을 따라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의 열조들이 팠던 그 신앙의 우물을 우리도 파면은 그들이 받았던 것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생수가 나와 성령의 우물을 깊이 파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우물을 깊이 파면은 생수 목마른 생수가 나오고 내가 영지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내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땅에 머물러도 우물을 안 팠으면 이렇게 번성하고 축복을 받지는 못해 그런데 우물을 판 거에 힘들어도 또 메꿔도 또 힘들어도 또 파고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계속 가서 팠잖아요 열조의 우물을 팠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육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팠던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신앙의 우물을 기도의 우물을 말씀의 우물을 성령의 우물을 여러분 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삭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 식이 질투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같이 막 이렇게 육적인 방법으로 하늘을 모자고 승리했어요 그렇게 나니까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식이 질투가 꼭 있다겠죠? 잘 되면은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해와요 그럼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려는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사업이 잘 되고 가기가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식이 질투하고 저 같은 실력도 없는데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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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비만하고 깎아내리면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뭐 때문이지? 그걸 한번 자세히 봐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 나에게 없는 저런 부분을 잘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나는 또 창의적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배우면 나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식이 질투하고 막 깎아내리고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잘 되지 못해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목사님 막 그 교회 지가 무슨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뭐 한다는데 그게 뭐 요즘 그런 시 지금 은사가 다 끝난 시대에 무슨 성령이야?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니 다 안 되는데 그 교회는 된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뭐 때문에 되는 거야? 아 보니까 나는 말씀 말씀하였는데 나에게 없는 성령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 맞아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하구나 나도 성령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래야죠 해야죠 나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다른 분 말씀이 부족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더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해서 경고에 세워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좋은 거 있지만 경영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경영의 능력은 있지만 재력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저 사람은 어떻게 잘하는 건지 그걸 연구하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꼭 그 눈이 잘못된 눈이야 여러분 긍정적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시기 질투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축복을 못 받고 자기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져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올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신앙적인 반응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이삭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어요 이것이 더 큰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죠 또 하나 이삭의 삶의 축복의 비결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26장 5절에 있는 말씀 빨리 한번 찾아줘 봐요 이삭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 순종이라겠죠 두 번째 뭐예요? 우물을 열정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식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해방이 왔을 때 거기서 좌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다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맹룡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나의 법도를 지켰으미라 아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본성케 하고 또 내 이 땅으로 너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으로만 천하바면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나의 법도를 지켰으미라 하시니라 이삭이 축복을 받은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본성하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줄 것이며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며 천하바면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이삭이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버지 때문에 이삭이 어떻게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신앙성을 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그 자손의 몇 대까지? 나로 말며 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겠죠 그런데 내가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러면 내 자손의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못 섬기고 이것이 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아브라함으로 말며 아마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나로 말며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개뜻같이 섬기고 잘못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삭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8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6절부터 한번 봐요 우리가 이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인데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되고 무슨 생각을 쫓아가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영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이제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육신이 하자한 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와 우리 내가 다른 사람이 전파한 후 도려버림을 당할까 봐 육신이 하자한 대로 하지 않고 육신을 쳐서 어떻게 돼요? 복종시켰다고 했잖아요 절대 육신을 살면 사망이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육신을 절대 굴복하지 않으려고 해 자 또 8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대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낮에 이럴 때는 깊이 있는 이걸 잘 못해요 왜? 이제 이게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다 오면 좋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좋은데 이게 주일날 낮에는 오기 싫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오고 뭐 별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주일밤이나 3일밤이나 3일밤이나 금요일에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한 없이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사람이 세 종류 사람이 나와요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 또는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네 신령한 자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이걸 분류하면 세 종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성령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런데 항상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한 사람이에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뭐 그런 거 그런데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받아가지고 성령이 하자는 대로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았어도 처음에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막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성령의 일을 절대 몰라 저 사람 왜 저거 막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를 믿고 첫째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이제 성령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나오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게 지금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게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설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 중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애설에게 말할 때 리부가가 들었더니 애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메 리부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애설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호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 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네 이제 이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삭이 이제 나이가 먹었죠 눈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았는데 눈이 어떻게 했어요 어두워가지고 이제 시력이 이제 아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연세가 많으셔서 80 넘으셨을 때 이렇게 이제 밖을 못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이제 좀 더 어떻게 뭐 했을지 모르는데 그때 어 그런 어떤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방에만 계시니까 어 너무 이제 답답해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막 저 와서 밥도 해주시고 막 이런 그런 했는데 굉장히 이제 제 마음이 거의 이제 아프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삭이 여러분 어때요 이제 백세가 넘은 그런 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이 안 보여 근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 가서 화살통 화살을 가져가서 사냥해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먹고 그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누가 들었어요 예 또 뭐 쥐가 듣고 새가 듣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리부가가 들었네요 부인이 근데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남성당은 에서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어머니 이 리부가는 쌍둥이 작은아들 야곱을 좋아했어 근데 보니까 남편이 큰아들을 축복한다네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막 불러가지고 야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지금 너 형한테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거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준다 근데 야 이거 큰일 났어 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두 마리 때 중에서 염소 새끼 두 마리 잡아와 그럼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주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네가 이제 아버지로 잡수식이 하고 네가 축복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애소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해 싸우니 워낙은 내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누가 그래요 야곱이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뭐라고요 애소로소이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인 거죠 어머니 말 듣고 가서 그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형이 사냥해서 오기 전에 가서 그 이제 가져갔죠 그래 여러분 이제 여기 너무 길어서 안 찾았는데 어머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너 이리 와봐라 하고 만져가지고 털이 없고 매끈매끈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건데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너는 내가 하난데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에다 털을 붙여가지고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죠 연습도 했죠 형의 목소리 내려고 연습 다 했잖아요 막 애소처럼 자기는 원래 아버지 하면 여성스러운 목소리인데 그 형은 남성 내 아버지 저 마다들 애소입니다 막 이렇게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이거 이제 진짜 내 아들 애소냐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만져보면서 뭐라 합니까 음성은 뭐예요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애소의 손이로다 그랬죠 아버지도 아무리 좀 이상하다 이게 아무리 연습해가지고 가도 뭐 성대 묘사하는 그런 대우 정도 아니면은 그게 아무리 묘사한다 해도 그게 제대로 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그냥 확 보니까 별미가 막 거기서 막 군침이 도니까 그거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줬죠 자 여기서 이 육신의 생각 문제가 뭐예요 아니 이 문제가 뭐냐면 이삭을 보세요 여러분 이삭도 육신의 생각 리부가도 육신의 생각 야곱도 육신의 생각 왜 하나님이 분명히 리부가의 태안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냐 섬길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했는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 야곱 아니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자를 축복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큰 아들이 사냥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다 주니까 큰 아들을 축복하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리부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진의 아버지가 큰 아들을 축복해 버리면 이게 작은 아들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 해가지고 남편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여서 그 축복을 작은 아들에게 받으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야곱도 어떻게 돼요 아니 야곱아 너 내가 별미 만들어 줘서 이렇게 할 때 가서 해라 그러면 어때요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놈도 엄마 말하는 대로 딱 듣고 어떻게 해서 가서 탁 털 다 붙이고 별미 만들어 줘서 가서 또 연습 아버지 제가 맏아들 애소입니다 하고 연습해가지고 가서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조마조마 했겠어요 결국에 어때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언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겠죠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그걸 받아요 받아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육신의 생각의 결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누구를 축복하려 하겠어요 육신적으로 마다들 애소를 축복하려 하겠죠 근데 그 뜻이 어떻게 돼요 좌절돼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눈이 어두운 걸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리부가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작은 아들 큰 아들이 애소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양곱이라는 놈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을 축복기도를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이놈을 가만히 놔둔가 봐라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는 나한테 죽어 그러면서 이제 이를 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부가가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작은 아들 이 양곱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정에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리부가가 죽을 때까지도 이 양곱이 돌아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곱은 어때요 아버지를 속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자기도 누구한테 속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속아 그렇죠 자기 자식들이 요셉을 애국에 팔아벌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 옷 피 막 짐승에 피 묻혀서 짐승이 찢어 죽여버렸다고 이거 잡아먹어버렸다고 그러죠 다 자기가 힘은 대로 거둬요 다 육신의 생각으로 말면 그래가지고 이상이 그 아니 뭡니까 그 야곱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얼마나 그곳으로 가슴 아파했습니까 아버지 속인 걸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반드시 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 가지 못해요 사망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2번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 지금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오늘 여러분 낮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축복해요 예수님을 통해 축복하신다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뭐냐면 싸우고 있는 교회 육적인 교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 이런 교회 다니면은 절대 축복 못 받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랬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에베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양떼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다 했잖아요 네 번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진 우리에게 복을 주시 그 다음에 그분의 피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 교회는 뭐냐 축복의 전당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권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권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가지처럼 떨어져 나가는 가지처럼 그러면 되나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만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복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축복권자가 뭐냐고 있습니까 자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신약에는 여러분 어때요? 주의 종이 축복권자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축복권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부모님이 뭡니까? 축복권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인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으려는 이유가 뭐냐 축복권자인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갖다 바쳐서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축복권자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축복권자지만 그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아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몰라 저도 이걸 몰랐거든요 잘 아 그냥 목사님들이 축복권자야 이런 정도로만 알았지 근데 성령님이 딱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딱 이걸 내가 직접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권자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 축복 축복권자가 뭡니까? 주의 종이다 구약에는 뭐 신약에는 뭐 이거 딱 말해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축복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돼요 노아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샘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은 저주하니까 저주를 받았고요 샘과 야벳은 축복하니까 축복을 받았죠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별미를 먼저 먹고 축복권자인 이삭이 동생인 야곱을 많은 거 축복해요 나중에 애석아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미 다 축복해 버렸다 다시 도익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 자녀들을 둔 그런 부모님들은 잠잘 때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지혜명철 총명 주시고 어디를 갔느냐 하나님과 사는 모두의 사랑과 은총과 규정인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뭐 건강의 복을 주세요 뭘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전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럼 아이들이 컸을 때는 이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의 미련은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고 주님이 저한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죠 주님이 저한테 직접 자식의 미련은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 그러니까 부모의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잘 수 있는 것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축복기도,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이 애성아, 야곱은 어떻게 아버지 축복군장인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되느냐는 알았기 때문에 서로 이 축복을 아버지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오늘 좌우전 끝내고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거기 이삭의 생애가 주는 교훈 그거 이제 첫 번째 성령으로 낳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다? 유옵으로 받는다, 그거죠? 저한테 유옵으로 낳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성령으로 낳았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자들이 이삭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재단에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의 재단에 자신은 어떻게 돼요? 제물로 드렸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연단을 시킨다겠죠 연단을 꼭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 전에 복을 주시기 전에 쓰실 때와 마찬가지 먼저 쓰시고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뭐를 한다? 연단을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 그래서 연단이 올 때 낙심하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잘될 때 뭐하라? 조심하라 시기가 와 해방이 있어 다윗도 잘되니까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죠 다니엘이 잘되니까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총리, 수석 총리로 세우려니까 그 원수와 대적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디를 집어넣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시기 질투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되면 이런 시기 질투를 와 그 다음에 잘될 때 조심해야 돼 뭘 좋아하니? 교만하는 걸 조심해야 돼 사울왕처럼 잘못하면 잘될 때 교만해 사업이 잘되고 뭐가 잘되고 막 막 잘되면 내가 막 능력 있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기 싫어요 굉장히 조심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 항상 겸손한 마음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온유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오 겸손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늘 여러분 기도해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온유한 마음 겸손함 주님의 마음은 정결한 마음이오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오 주님의 마음은 극률이 풍성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잘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마귀 역사를 조심해 욕이 잘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했느냐 모르죠? 여러분 잘되면 마귀가 그냥 안 나도 욕처럼 여러분 막 망하게 하려고 난리 그 다음에 잘될 때 뭐가 오냐? 시험이 와 시험이 요셉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디바리 집에 가서 잘될 때 어떻게 돼요? 보디바리 아내가 달콤한 욕을 했죠? 잘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시험이 와 시험이 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잘될 때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방심하고 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야 잘될 때 솔로몬처럼 여러분 방탕하기 쉬워 조심해야 돼 잘될 때 다이처럼 전쟁터에서 막 가서 계속 싸우니까 계속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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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군인들은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을 잤잖아요 뭐 했다는 거예요? 잘되니까 안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잘되니까 그럼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사업이 잘 돼 뭐가 잘 풀려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안일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저녁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그러다 여러분 굉장히 큰 다이처럼 그러다 계속 잘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안일에 빠졌다고 어때요? 큰 죄악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잘될 때 더 조심해야 돼 잘될 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면 안 되고 영적인 생각을 성령을 쫓아야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잡지 옆에서 significant